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태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생선은 151번째 흑단 상어입니다. 흑단 상어도 번역이 있는데요. 누가 번역했는지는 몰라도 영어가 그대로죠. 영어가 블랙팁 샥인데 왜 블랙팁인지 보시죠. 여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느러미 끝이 까맣게 되어있죠. 그래서 끝이 까맣다고 해서 흑단 영어로는 블랙팁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항명은 카카 히너스 림바토스 인데 림바토스는 뭔지 아시죠. 사지란 뜻이에요. 팔다리 뭐 이런 뜻이고 따뜻한 물의 수신은 70미터의 수면에 서식합니다. 그러니까 수면에 서식하는데 깊지 않은 바다에 서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세계 바다의 연안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열대 여기가 적도죠. 에콰도르가 여기니까 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 주고 남북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전세계에 있습니다. 통명은 블랙팁 웨일러. 이게 크다 보니까 웨일러라는 말이 붙었나 보네요. 커먼 블랙팁 샥, 스몰 블랙팁 패드 샥, 한글은 흑단 상어라고 아까 보여드렸고 이게 흉상어목의 흉상어과 입니다. 내일 할 것도 흉상어과 인데요. 어쨌든 보시죠. 길이는 2.8m 까지 자라지만 평균 1.5m 정도 되고요. 무게는 270 파운드 이내니까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죠. 길고 뾰족한 입 그리고 작은 눈. 몸은 유선형이고요. 견고하죠. 옆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수부하고 사이좋게 있죠. 좀 뭐랄까. 위험한 생선은 그렇죠. 생선이죠. 위험한 어른은 아니에요. 1등 진염미는 높고 2등 진염미는 꼬리 가까이에 있으면서 낮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고요. 가슴 진염미가 크고 뾰족하고 등은 진청색 아래는 백색 측면은 은백색 그리고 줄무늬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성어가 되면 색이 더 진해집니다. 어릴 때는 조금 흐리죠. 위에 보시는 게 보트죠. 보트 밑에 쫓아다니기도 해요. 멸치, 청어, 꽁치, 고등어 이런 것들을 잘 먹네요. 그리고 새우나 갑각류 이런 것들도 먹는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람을 피해하는 좀 샤이하대요. 하지만 아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끔 다이버하고가 어울리기도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5년차 봄부터 매년 산란하는데 암컷이 부족함 수컷끼리 또 싸우겠죠. 암컷은 8년차부터 임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숙학이 8년차일 때 임신을 한다는 얘기네요. 제가 좀 표현이 너무 작았나 봅니다. 그리고 10개월에서 12개월 후에 서너 마리 정도를 출산합니다. 이건 뭐 먹는 게 청와나 꽁치니까 참치 없이 잘 정도겠죠. 회로 드셔도 되고 다른 방법으로 조리해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693번에 정리를 했으니까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고 내일 하고 열대 히트 주의가 발령 됐어요. 그래서 오늘 학교를 아침 일찍 갔다가 점심때 오고 오후에는 샤워를 한번 더 하고 제가 원래 샤워를 한번 하거든요. 아침에. 학교 가서 한번. 근데 오늘은 두 번 하고 오후에 이제 지하. 지하가 좀 덜 덥죠. 2층보다는. 거기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 홀더슈 고운 순간 박태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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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